테드에크 에어 모델이 드디어 여러분 앞에 터널을 보여드렸습니다. 테드에크 에어 모델은 기존 모델은 4단으로 약간의 단수에 있어서 부족함이 좀 있었죠. 이번에는 6단으로 새롭게 출시합니다. 여기에 스프라켓을 6장을 넣도록 설계를 변경했고요. 이쪽에 리어드레일러를 중복상 묶음을 써서 조금 불평들이 있으셨죠? 이번에는 확실하게 티아그라로 장착을 했습니다. 티아그라를 장착하게 된 것은 이거부터 상위 모델들이 있어요. 105라든지 올테드로라든지 있지만 이런 모델들이 지금 사실 호환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마로에서 장착 가능한 모델 중에서 가장 상급의 모델인 티아그라를 발표했습니다. 테드에크 에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? 바로 전면부 브레이크가 브란8로 장착이 되어서 아주 타이트한 질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 또한 이 자전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크랭크인데요. 지금은 비닐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커버가 되어 있는 이 크랭크는 전체가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무게도 경량이지만 굉장히 주행 질감도 좋은 크랭크입니다. 지금 보신 데이즈 외에도 이렇게 화이트 모델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또는 체대크 돌체 비타 같은 여러가지 프레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본사로 연락 주시고 시승해 보시길 바랍니다. 본사의 전화번호는 02-6952-9075번입니다. 감사합니다.